아 쥐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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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놀았어요? 엄마 월등한 뭐하고 놀았어요? 아니 나 음 작은 형님이 아이스크림 줘서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어요? 엄마 나 비눗방울 이렇게 더러워 비눗방울 해서 더러워? 오늘 비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비눗방울 했어? 아 귀여워 우리 준우 우리 아기 귀여워 준우 맘마 뭐 먹고 싶어? 뭐 해줄까? 고기? 고기 먹을 거야 생선 먹을 거야 준우야 음 계란 계란 먹을 거야? 생선 맘마 계란 생선 맘마? 고기 안 먹어? 우리 고기 어제 먹었잖아 나 너 계란 햄 계란 계란 햄 먹을 거야? 생선 안 먹을 거야? 생선도 먹어야지 준우 생선 좋아하잖아 갈치 고등어 좋아하잖아 먹어야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가춤 가춤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우와 준우 산토끼 노래 잘 부른다 준우야 준우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? 공부했어? 응 뭐 했어? 준우야 나 너 나 손진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어린이집에 왔어? 응 아니 집에 왔어? 응 우와 준우 작가다 인사도 잘하고 준우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카봇 사줄 거야 카봇 어떤 거 살 거야? 나 스카이 구두차 스카이 구급차? 응 스카이 구급차 두 개 살 거야? 응 준우 기차 사고 싶다며 칙칙벅벅 기차 기차 안 살 거예요? 준우야 엄마가 물어보잖아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이준우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기차 살 거야 안 살 거야? 살 거야 과일 자르기도 살 거예요? 나 너 과일 자르기 싹탁상뚱SakduckSakduckSakduckSakduckSakduckSakduckSakduckSakduck SakduckSakduckSakduck 이모는 갔어 이모 집에 갔어? 엄마 내려주고 이모 갔어? 이모 보고싶지? 이건 다음 시절에는 진우랑 이모랑 같이 만나자 이거 네 이bed 네 네 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